민주노총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가 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. 경남소방지부는 이날 출범선언에서 경남지부 초대 지도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2,5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과 함께 역사적인 첫 출발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서 3,800여 명의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앞으로 경남소방지부는 근무체제 변경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